스위스의 철학자 막스 파카트는 침묵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언어에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언어는 깊이를 잃어버릴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침묵에서 나온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지나치게 많은 말을 쏟아낸다고 내 마음이 전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양의 말과 상대의 공감을 기다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길 바라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차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동양은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죠. 또한 그림을 봐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 캔버스에 색을 모두 채웁니다. 그러나 동양에는 여백을 항상 남겨놓죠.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또 그리지 않는 여백이 존재합니다. 그 여백 덕분에 사물은 더 뚜렷하게 보이죠. 말에서 여백은 침묵입니다. 비워놔야 내 말에 힘이 있습니다. 장자는 지도지극 혼혼 묵묵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도의 최고의 경제는 깊고 어두운 침묵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장자가 말하는 혼혼 묵묵은 결코 무조건적인 침묵이 아니라 그윽한 침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을 무조건 안하는 침묵이 아니라 말이 잘 전달되기 위한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나는 마음이 편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탈이 납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구매락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하려는 말을 한 번만 더 참고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침묵입니다. 하늘을 사46으로 이루어가лан한다. 합산 베스트 쓰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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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